자 그리고 이제 백스윙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갔으면 다운스윙 시작하실 때요. 제가 이 손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이병풀하고 비슷해요. 생각이죠. 조금이라도 톤이 발생하면 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톤이 발생하면 그냥 아무리 그냥 내리려고 해도 이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손이 여기 있던 손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손이 지나다니는 방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스윙을 잘 하려고 하시더라도 스윙을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보상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손목을 이렇게 이쪽으로 꺾어가지고 클럽에 눕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참 볼을 치기 어렵습니다. 손이 정상 방향으로 이렇게 다니게 해줄 수 있으시면은 참 너무 갑자기 볼 치기가 확 쉬워지시는 걸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병옥 프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거 이것도 정말 되기만 하면 기가 막히고요.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도 되기만 하면 기가 막힐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해보십시오. 자 백스윙을 하시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다운스윙을 할 때 그냥 바로 돌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수들이한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다운스윙을 할 때 약간 이렇게 합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근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되지만 제가 다운스윙을 하면서 어깨가 약간이라도 돌면요. 이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에 이 손을.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손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다 보면 이제 선수들은 백스윙보다는 다운스윙이 거의 낮습니다. 99% 이상이.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올라갔던 손보다는 낮게 들어오죠. 이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은 이걸 합니다.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뒤쪽으로 가는 거죠. 다운스윙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뒤로 주는 겁니다. 더 뒤쪽으로. 더 뒤쪽으로 주면서 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조금 더 뒤쪽으로 돌면서 턴이 들어가면 제가 하체는 돌지만 상체는 더 잡혀있는 효과가 나니까 결국적으로 이제 X 팩토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힙은 돌고 하체는 상체는 오른쪽으로 돌아있고 힙은 왼쪽으로 도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갔던 건데요. 유연성이 되시는 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해보시고 되면. 그런데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200목 프로가 얘기한 부분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유연성이 덜 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과도하게 트는 게 되면 하시고 안 되시면은 체중 이동을 이렇게 하실 때에 손을 그냥 이렇게 내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힙이 안 돌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건 쉽지만 힙이 돌면은 이걸 이렇게 내리기가 힘듭니다. 어깨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하실 때에 유연성이 되시면 이렇게 힙이 왼쪽으로 도는 동안에 이렇게 뒤로 틀어서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되시면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시면은 이렇게 205%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운스윙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체중을 왼쪽으로 줍니다. 체중을 왼쪽으로 준 다음에 턴을 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체중을 왼쪽으로 줄 때 조금 떨어지겠죠? 이렇게 펌핑 드리라고 하죠. 이렇게 손이 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치러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바로 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슬롯이라는 것도 타야 되고 볼을 칠 수 있는 모션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주면서 볼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윙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정지 모션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션입니다. 제가 그 스윙에 아마추어 여러분하고 선수하고 이런 좀 볼을 모션이 잘 나오는 분 그러니까 스윙 아크도 크고 스윙 아크가 크면은 당연히 볼은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물론 유연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유연성이라는 게요 이거 하고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자꾸 생기냐 하면 너무 볼을 심하게 클럽헤드를 던지는 이 모션 때문에 그런 건데요. 팔이 이렇게 가시는 동안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코킹하고 릴리즈를 잘 섞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서 쓰시고 그 다음 왼쪽으로 돌고 쓰시고 이러면 제가 어깨가 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의 길이가 확보가 되고 또 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의 길이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백스윙에서도 큰 아크의 스윙을 할 수가 있고 임팩을 하고 나서도 들어갈 때 오른팔이 길이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어깨가 계속 진행을 하면요. 스윙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깨가 진행을 계속 못 해주면 오른쪽 어깨가 잡히기 때문에 왼팔의 길이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왼팔이 오른팔 길이가 확보가 안 되면 왼팔은 접혀야지만은 두 손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시고 다운스윙 들어오시고 계속 돌아주셔야 돼요. 돌면은 이렇게 오른팔이 길이를 확보해 주니까 왼팔이 과도하게 접힌다든지 이렇게 스윙이 너무 짧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멈추면서 팔이 뒤로 빠진다든지 이런 동작은 확실히 줄어들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운동을 많이 해보세요. 어깨가 돌고요. 도는 모션을 많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느새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아 내 팔이 정말 길게 가는구나. 팔이 길게 가는 건 유연성이 문제가 아니라 턴의 문제입니다. 어깨가 턴을 잘 할 수 있으면은 유연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이 문제가 아닌 거죠. 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턴을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턴을 하고 그러니까 잘 돌아주실 수 있으면은 팔이 길이가 확보돼서 큰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윙을 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팔이 확보가 되니까 이게 좁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복잡하게 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볼을 치시게 되는 거죠.